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러미 많이 괜찮아졌어. 조금 많이 괜찮아졌어? 응 그래. 사진. 하나 둘 셋. 엄마가 미리 쭉 먹어버려도 괜찮아. 1시간 40분 동안 밥을 못 먹으니까. 빨리 먹어. 아, 집착해라. 자, 우리 기도하는 거 성과 성과 하자. 시작. 80,000,000 bracket 울. YouTube лет. 하나 둘 셋. 젤 맘에 적을 minds를 높은 것 같아요. 절rill이НА donors. Hasta 그 strength. 나는 손으로 만들 수ising. 내가 étaient 데일 hyp네요. 하네. 내가 갔을agan lau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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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껐어요 으 꺼내 으 으 하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는 먹다가 온건가 아니 아 치고요 2 인도 해약 까친 아 나 소전치 jogos 2 자 방금 내가 먹으라고? 새롬아 어떤거 할건데? 응 퍼즐 어떤 퍼즐 할거야? 이 모양 할거야? 이거 놓고 내가 도와줄게 나 여기 새롬을 위해 엄마 이거 매운게 새롬이 뭐 먹여줄게 안 먹여줄게 이거 뭐 먹어야지 안해도 돼? 이것도 받칠때 그런게 있을텐데 아빠 천천히 드세요 엄마 어디서? 어디서? 가서 해야되겠다고? 가면 또 형들 못 만나잖아 우리 많이 얼굴 보고 해요 진짜 아 이게 봉구수 떡볶이네 맞죠? 맛있다 맛있다 이게 2천원씩 더 내는거야 한바구니에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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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보다 많이 나는데 그러면 아까 여과했을때는 거의 잠만 잤죠?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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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들 보니까 반갑다 무척 반갑다 우리가 하나가 된 기분이야 다시 하나 둘 셋 보람 하나 둘 셋 됐어요? 너 진짜 니가 사랑이 니가 표현하는거보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구나 맞아? 응 아 사랑이랑 보람이 표정 사랑 보람이 표정 좀 봐 사랑이 니 표정도 봐 하하하 응 그래도 이거 새로움 이거 한번 더 즐거워하더라 보호자 아빠도 보호자 엄마도 보호자라고 또 있어 으음 아 아 아니야 세럼이 지금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여기 계속 있었잖아 그치? 우리 집도 아니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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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